날 추앙해요 사람으로는 안돼 내가 추앙해줄까요? 인사는 하고 지내요 마을버스와 뛰어 확실해 봄이 오면 다른 사람도 있는 거? 막내따님 전화번호죠 당신 톡에 들어오면 통장에 돈 꽂힌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사귀는 사귄다고 했다 사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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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적인 상자를 현실이 된다 넌 날 좋아하니까 오랜만이다 나 혹시 보자 뭐 곁 욕 여긴 남加 gam 이쁘 아 야 미정! 이것만은 알았다 나 진짜 추억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